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바닷가에서 신나게 수영하고 놀아야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해야지! 하나, 둘, 멍, 둘! 준비 운동 끝! 와, 바다 놈! 어? 인어공주잖아! 어, 그, 어, 그! 인어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랑 친구 하실래요? 인어공주님, 어디 가세요? 어, 그, 어, 그, 어, 그! 안되겠다! 인어공주에게 줄 선물을 골라봐야겠어! 짜잔! 조개 말랑이를 주면 인어공주가 도망가지 않겠지? 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짜잔! 인어공주님, 제 선물이에요! 아, 깜짝이야!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저는 이걸 줄일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인어공주의 머리핀이잖아! 머리에 꽂아봐야지! 세상에나! 인어공주의 머리핀을 꽂았더니 인어공주의 머리로 변했잖아! 좋았어! 인어공주에게 다른 걸 또 선물해줘야지! 인어공주도 지니처럼 달콤한 솜자탕을 정말 정말 좋아하겠지! 인어공주님, 기다리세요! 어, 푸, 어, 푸, 어, 푸, 인어공주님! 짜잔! 맛있는 솜자탕이에요! 오, 솜자탕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뭐야, 솜자탕이 다 녹아버렸잖아! 인어공주가 실망했겠지? 어떡하지? 인어공주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줘야지! 월고기! 월고기야, 어딨니? 오, 여기다! 월고기야, 월고기는 아니네? 월고기야, 월고기야! 월고기야! 짜잔! 인어공주에게 빨리 가져다줘야지! 인어 공주님 인어 공주님 제가 맛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안돼요 물고기는 제 친구라고요 먹을 수 없어요 이 맛있는 물고기를 안 좋아하다니 물고기야 넌 다시 누워줄게 안녕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드리지? 인어 공주님에게 내가 아끼는 조개 거울을 드려야겠어 인어 공주님 제 선물이에요 짠! 조개 거울이에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저는 대신 이걸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거는 인어 꼬리 가방이잖아 여기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이거는 조개의 머리비 안녕 우와 안녕 우와 오! 우와 오! 그런데 진이는 인어 공주님이랑 놀고 싶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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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물약을 드리면 인어 공주님이랑 바다에서 신나게 날 수 있겠지? 오! 오! 그냥 여기에 있었는데 찾았다! 인어공주님! 기다리세요! 인어공주님! 이 물약을 마시면 다리가 생겨서 저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세상에나 너무 멋져요! 고마워요! 와! 저에게도 드디어 다리가 생겼어요! 진이! 저는 대신 이걸 드릴게요! 이 물약을 마시면 인어공주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물약을 마시면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될 수 있다고요! 좋아요! 세상에나! 내 다리가 인어공주의 꼬리로 변했잖아! 인어공주님! 우리 해변에서 함께 놀아요! 좋아요! 인어공주님! 노을이 정말 멋져요! Cathy apprenticeship! 한입 acquire서 첫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